한만호씨의 위중에 관한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지금 저도 기록을 다 보지는 못하고 누구의 의뢰에서 봤는데 한만호씨가 법정에서 이런 얘기를 또 한 게 있어요. 내가 수십 번 불려갔지면 출정을 하면서 허위 진술이 계속 숨기는 것이 너무 괴로웠다. 그래서 자기는 고통스러운 것을 검사님들에게 강압적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 진술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제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1200페이지의 전체 요소 요소를 보고 이걸 해야지 한 꼭지만 딱 떼서 문제제기를 해서 이걸 처음 보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해버리면 이거는 저는 국민들이 혼동을 하죠. 그래서 재판이라는 것은 처음에 수사에서부터 3심까지 가는 결과를 지금 전체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한만호씨의 말 한마디에 그러면 거기에 그동안 소요됐던 국가적인 공권력과 그 재판의 기록 그거 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라고 내가 칭어진 않는데 이미 3심에서 끝난 재판을 나도 억울했다. 혹은 누가 내놓으면 지금 이렇게 논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집권당이라는 그리고 177명의 이번 새로 당선된 이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마음 놓고 지금 치고 나가는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힘은 여기다 쓰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 행복과 안정을 위해서 쓰라는 건데 너무나 여기에 남용 오는 것 같아요. 최경우 변호사님. 중진 정치인께서 정치적인 해석을 하시는 거야 자유롭게 판단하실 수 있는 문제인데 말씀 중에 이 사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비망록의 일부만 따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부당한 시도를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신데 비망록의 일부만 가지고 검찰이 문제를 삼고 그 비망록의 일부만 가지고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한만호 씨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1300페이지에 1200페이지가 넘어가는 이 노트에 피를 토해놨기 때문에 그걸 사람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법정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검찰이 비망록을 얼마나 숨기려고 애를 썼는지 아십니까? 저는 재판에 들어가서 대한민국 검찰이 이토록 비겁할 수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고 분노했던 사람입니다. 그 장면을 보시지 않고 비망록 일부를 가지고 얘기한 것이다. 작은 사진을 침소봉대한다. 그것이 지금 이 판결과 수사의 문제라고 저희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법농단의 문제하고 연결지어서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걸로 가는 건 너무나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항상 현직에 계실 때나 지금까지도 정치한 이론을 말씀하시는 이완규 변호사님 말씀이라서 제가 충격입니다. 이게 이제 요즘 젊은 친구들 말로 뇌피셜이죠. 지금 77세가 되신 분입니다. 이분이 정계 복귀를 시도하기 위해서 지금 일종의 밑자락을 깔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아무런 근거가 없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재심 사유가 되지도 않고 재심을 해봤자 무죄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도 굉장히 성급한 단정이십니다. 과거의 과거사 사건들이 재심에 돌입할 때 나중에 증거들이 발견되고 위증한 사람이 양심 선언을 하고 진범이 잡히는 과정들이 있었죠. 지금도 재심 사유가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실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이 비망록에 있는 것처럼 검사와 수사관이 짜고 증언을 조작하고 사건을 만든 거라면 이 사람들 처벌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건 재심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그 점을 다 배제하시고 공교롭게도 대검이 지금 대검의 입장이라기보다는 당시 수사팀에 참여했던 한두 명의 검사가 지금 대검의 입장인 것처럼 답변을 써내는 구조인데 뭐 이래 보시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대검 전체가 먼저 토론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내용이 희한하게 지금 이현규 변호사님 논리하고 그대로 일치한단 말이죠. 이거에 담겨있는 함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그 내용만 가지고 아 검찰 출신이시니까 똑같은 사고 구조를 가지실 수 있겠구나라고 받아들인 걸 넘어서서 그러면 검찰이 총장으로부터 비롯된 현재의 위기 국면이나 직권남용 상향을 타개하기 위해서 검찰 동료거나 선배셨던 분들을 이용해가지고 이 토론회 가서 그런 말씀을 반복하게 하셨다라고 추정을 한다면 굉장히 무책임한 추정이고 나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근거 없는 추정은 저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면을 통해서 정계에 복귀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은 정말로 그 오랜 고초를 겪고 모든 걸 이루신 분들을 정말 모욕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한만호 씨는 이 사건을 통해서 초기에 여동생이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어머님 돌아가시고 아버님 돌아가시고 본인이 이혼하고 본인까지 사망하고 최근에 가까운 친구분까지 다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한 가정이 완전히 파괴된 사건을 가지고 그냥 법적 안정성을 들어서 사람에서 절차를 다 끝냈다라고 말씀하시기에는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대법원 판결 자체가 소수 의견에서 지적하고 있는 본질적인 심각한 문제들이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 문제가 단순히 대법관들이 뛰어나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비망록에 담겨있는 이 사건 조작의 흔적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소수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 토론을 통해서 차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